네. 지금 세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용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쪽에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그 주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좀 다른 목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세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 의원님 안녕 하신 건가요? 네. 당 상황이 심각하죠? 네. 탈당설 나온 뒤에 박영선 원내대표하고는 연락을 좀 해보셨어요? 한번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누구의 연락도 지금 안 받는 상태 이런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감정 폭발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다 하는 분도 계시고 좀 해석이 분분하던데요. 박 원내대표가 정말로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거야 이제 본인이 아니고서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쭉 쌓인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까지는 본인이 사퇴하는 걸로 지난 주말에 이미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며칠 후에 한 이틀 후에 이렇게 또 모여서 사람들이 한 15분 정도가 모여서 원내대표까지 또 사퇴해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상처를 좀 받으신 것 같고 사실은 뭐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당에서 굉장히 소중한 인문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도저히 안 돼서 사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퇴를 해야겠다 할 때 뭔가 좀 출구를 열어주고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뽑은 대표니까요. 최소한의 권위를 좀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퇴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는 동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선으로서 보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출구를 열어놓지 않고 뭐랄까요. 쥐모리 하듯이 코너를 몰았다 이 말씀이세요? 쥐모리 하듯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이렇게 동지애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동지에. 그럼 잘못해서 또는 문제가 있어서 사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사퇴를 유도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130명의 의견이 또 과연 그런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의문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중진들이 그전에 이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원내대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이제 개파 수장들께서 모여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수장들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본인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서 바로 이틀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뭔가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분들이 나서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지금 이제 초선 이현주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몇 명에서 얘기 발표하고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중진들은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혼란이 막 벌어지고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의사결정 절차가 완전히 실종이 됐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자진사태하라 박영석 원내대표 요구했던 그 목소리들이 일부의 목소리입니까? 그게 전반적인 목소리인 것처럼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계속 그 뉴스만 나오니까. 그게 전반적인 목소리인지 일부의 목소리인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러면 이것도 뭔가 다 모여서 얘기를 하든지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게 잘못이 많아서 꼭 사퇴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원내대표가 박영선 대표가 잘하신다. 혹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을 위해서 지금 당장 국회가 이렇게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정기국회 이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있을 수만 없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 나서서 빨리 의사일정 합의를 하고 국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상민 의원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그분이 일을 처리했고. 그래서 사퇴가 이만큼 온 상황에서 수습을 위해서는 당의 정리정돈을 위해서는 이분이 자진사퇴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자진사퇴를 유도를 하고 싶으면 당의 정리정돈을 정말 원하신다면. 그러면 따로 이렇게 가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정말 정리정돈을 원하는 거였으면 이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중진들한테도 이미 의견을 물었고. 문재인 의원한테도 같이 함께 이렇게 동서까지 하면서 합의를 했고. 암묵적인 의사도 여러분과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미흡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매끄럽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비공개할 진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묻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저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야 생일당에서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국회의원 정도라면 우리가 7.30 이후에 어떤 변화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분이 굉장히 고민 끝에 이렇게 내린 결론이고 많은 중진들과 상의를 했다면. 알겠습니다. 독단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최소한 생산적인 토론 정도는 당내에서 거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왜 그랬는지. 어떻게 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럼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생산적인 토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 내용이 공식적이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자마자 막 연판장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또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일 것이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누가 지금 흔드는 겁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한데 일설일각에서 말씀이 얘기가 되는 것들을 보면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파 이해관계 당권 이해관계. 그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니까.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정말 듭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됐나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같은 정당에서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방식이 이런 것은 내용을 떠나서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국민들 앞에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의원 주요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인터뷰하면서도 내내 답답하셔 하는 걸 느끼는데. 눈물 날 정도입니까? 지금 사퇴를 요구하던 의원들은 요구를 걷어들일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계속 사퇴 요구가 이어진다면 아마 박은석 원내대표가 탈당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텐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탈당 결정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후에 당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원내대표 사퇴까지 가게 되면요. 탈당 이전에라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둘 다 공석이 돼. 진공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원내대표 사퇴하시더라도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기국회가 이렇게 공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탈당을 하는 그 배경이요.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일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분당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떤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설사에 교체가 된다고 그래도 기대 수준만 높아지지 협상의 틀은 그대로 갈 텐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가족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만 제기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됐을 경우에 정말 우리가 도리가 아니죠.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